슬기로운 농사의 동반자 영전 시스타 저희 두 달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냈어요 너무 바쁘셨죠? 1차로 시스타 액제 사용하시고 2차로 진시황으로 방제하셨는데 3차는 언제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셨어요? 3차는 시스타제로 했고요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신동진벼잖아요 여기 도복하고 병충해가 좀 약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잡황이 어떠세요? 육조량이 많아서 잡황은 올해 좋은 편은 아닌데 다른 데보다 조금 어우러져서 평작은 좀 많아요 그러나시피 쓰러진 도복이나 이런 것도 좀 없고요 지금 수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상하시는 수학량은 어느 정도일까요? 지금 4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? 콤바인 땡크로 여기 사용하신 벼와 사용 안 하신 벼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럼 차이가 조금 있나요? 차이는 이제 뭐 크게 병충해는 다른 데보다 조금 강한 것 같고 말이 좀 꺼리템 돼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